실력이! 말도 안 돼. 오랜만이다, 윤서아. 말도 안 돼. 나한테 반하지 마. 너 정말 뭐니? 나한테 반하면 약도 없어. 귀기 삐리고 싶다. 제가 오늘 자신을 만났거든요. 내가 진짜야.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밀 붙으려고 하는 거야? 미안해.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? 난 떳떳해. 피해자는 나라고. 그놈은 누구야? 어떻게 저, 저 사람이... 말하라니까!